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너를 이용해서 재미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아두이너를 이용해서 그리고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소리나는 저금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프로젝트를 구현되어 있는 것을 실행을 하면요 이와 같은 식으로 마리오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표시된 동전을 넣으면 동전을 넣을 때마다 마리오가 움직이면서 효과음이 울리죠 바로 이번 시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와 같이 동전을 넣으면 컴퓨터 쪽에서 마리오가 움직이면서 소리 나는 저금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금통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요 그래서 아두이노랑 이제 초음파 센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아두이노 쪽 코드 개발하고 헤러 연결하는 것을 한번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그림이랑 효과음을 내거든요 그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종이 박스 같은 걸로 만들어야 될 저금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 저금통에 이제 동전이 들어오면은 아두이노가 인식해서 컴퓨터에 알려줘요 그러면 컴퓨터 쪽에서는 프로세싱이 그것을 인식해서 애니메이션과 함께 효과음을 내도록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금통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금통을 만드실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아두이노와 초음파 센서 그리고 종이 박스가 필요합니다 종이 박스는 뭐 여러분들이 집에 흔히 있는 아무 박스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종이 박스 상단에 이렇게 27mm 곱하기 3mm 크기의 동전 투입구를 만들어주세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로 해야 되니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스 상단에 동전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투입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두이노를 이제 그 밑에 먼저 배치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이제 usb 포트 해당되는 부분이 바깥쪽에 향하도록 이렇게 대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usb 포트가 밖으로 살짝 돌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을 파주세요 구멍을 파주시면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usb 포트가 밖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투입구 쪽을 다시 열어서 투입구 옆에 초음파 센서를 글루건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바로 옆에 너무 가까이 하면은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cm 정도 여유를 주신 다음에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회로도는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초음파 센서 하셨던 것처럼 VCC와 그라운드 쪽에 5V 그라운드 그리고 트리거 에코가 각각 2번 3번에 연결되도록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연결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바로 연결하기 수월하도록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시기보다 케이블 중에서도 암수 케이블 한쪽이 수컷 한쪽이 암컷인 것을 이용해서 암수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완료됐다면 바깥쪽으로 도출된 쪽에 usb를 꽂아주시고 컴퓨터랑 연결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필요한 저금통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상황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아두이노 쪽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초음파 개발했던 것과 같이 비슷하게 개발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트레이그 해서 매크로 상수로 2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define echo 해서 매크로 상수 3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한테 메시지를 보낼 거니까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시리얼.begin 보드레이트 9600 설정해 주시고 pin모드 트리그 아웃풋 출력으로 pin모드 echo input 입력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기존에 초음파 사용했다시피 먼저 초음파를 발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라이트 트리그에서 먼저 이제 일단 기존에 있던 것을 꺼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다시 트리그 하이에서 초음파를 발사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트리그 부분에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pulse in echo high에서 echo 해당되는 pin이 전압이 high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도록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 걸린 이 거리가 걸린 거리가 400 이하이면은 시리얼.println 해가지고 1이라는 메시지를 컴퓨터에 보내도록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딜레이 10에서 10에 해당되는 값마다 바로 이제 1000이 1초니까는 100분의 1이겠죠 100분의 1초마다 멈추도록 이제 딜레이를 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 저는 지금 저금통에 해당되는 제 저금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400 값이 항상 넘다가 동전이 들어가면은 이 디스턴스 이쪽 부분이 거리가 400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 크기가 다를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고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적당한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두이노 쪽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코드를 켜놓고 시리얼 모니터를 켜 놓으신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보시면서 딱 동전을 넣었을 때 아 이 거리 값이 적당하다 이 거리 값이 좀 안 맞다 하는 것을 보시고 보정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400 부분을 똑같이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박스 크기에 맞게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두이노 쪽 코드는 이제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세싱 코드에서는 앞서 이제 마리오랑 효과음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마리오와 관련된 이미지 파일이고 바로 이제 그 효과음을 내기 위한 웨이브 파일이 필요한데 여기 표시한 경로를 이동해 주시면은 바로 이제 이 효과음 관련된 파일과 마리오 그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페이지로 이동한 화면이 이 화면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코인.웨이브 그리고 데이터 이 두 개를 딱 이제 다운로드 하셔서 그대로 여러분들 스케치 같은 동일한 폴데들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스케치 디렉토리에 딱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데이터는 폴더는 폴더째로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프로세싱 코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프로세싱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드위너 쪽에서 넘어오는 메시지를 시리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싱.시리얼라이브러리를 여기 임포트로 선언해 주시고 여기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다시 전반적으로 코드를 설명하면은 넘어가시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임포트하고 ddf.minim이라고 보시면은 처음 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inim 라이브러리를 딱 선언을 하고 그와 관련된 클래스들인데 이 Minim 라이브러리는 프로세싱 쪽에서 오디오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라이브러리에요 그래서 이런 Minim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 Minim 여기 표시되어 있는 변수가 Minim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클래스 변수고요 여기 오디오 플레이어는 얘도 이제 Minim 쪽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소리를 재생하는 클래스에요 그래서 처음에 Minim 관련된 클래스 변수를 초기화할 때 New Minim하고 여기 윈도우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 바로 자기 자신 This 이것을 변수로 딱 전달해서 초기화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Minim 쪽 했었을 때 그 소리를 낼 때 필요한 그런 소리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Minim.load 파일 해가지고 CoinWave라는 그 소리 웨이브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는 지금 명령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중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 같은 거 불러오는 거 반복문 보셨을 때 셋업에서 nf라고 표시된 게 보이시죠 이 nf라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숫자가 있었을 때 그 숫자 앞에 0을 채워 가지고 특정 자릿수의 글자가 되도록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반복문이 1부터 9까지 반복하는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앞에 0이 채워져 있는 네 자릿수 예를 들어서 0001, 0002, 0003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이제 n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원래 이제 원본이 되는 숫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숫자가 있고 뒤에 자릿수 2라고 있는데 만약에 반복문이 되면은 00, 01, 02, 03 이런 식의 글자가 이제 되도록 하는 게 이 nf라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프레임 레이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셋업하고 루프가 반복되는데 지금 프로세싱에서는 셋업이랑 드로우가 반복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반복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초에 60번 반복이 돼요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60번 반복이 아니라 다른 다른 횟수만큼 반복되도록 설정하는 게 바로 이제 프레임 레이트에요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 레이트 30이라고 설정하면은 1초에 드로우가 30번 반복해서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double.pathdouble 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값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더블이 아닌 다른 종류의 어떤 형태를 더블 형태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형태가 아닌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자 같은 것을 이제 더블 형태로 바꿔줄 때 passdouble 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sound.isplaying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이 오디오 플레이어 실제 소리를 재생하는 클래스에서 지금 소리가 재생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되고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 이제 반환해서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und.reind면 소리가 한번 재생되고 나면은 재생된 위치가 맨 뒤로 가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재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감아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감아 주는 게 sound.rewind 그래서 그 재생하는 위치를 맨 앞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 게 이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sound.play가 바로 소리를 재생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드에 대해서 한번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프로세싱 시리얼 쪽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두 번째 미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시리얼 관련된 변수를 클래스를 선언해 주고 마찬가지로 미님 오디오 플레이어 관련된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여기서 이미지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마리오 그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5개예요 그래서 이미지 카운트 5로 줬고요 지금 images 해서 이미지와 관련된 것을 아예 배열로 선언을 해서 p 이미지 하고 images 한 다음에 new p 이미지 해서 5 5 배열 크기가 5만 한 이미지 p 이미지의 배열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int 프레임 했는데 이거는 현재 그림의 순서 몇 번째 그림인지 표시해 주려고 프레임이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0번째 그림 여러분들이 알기엔 첫 번째 그림이죠 컴퓨터는 0이 첫 번째니까 그래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째 그림이 화면에 표시될지 구분해 주기 위해서 int 프레임을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셋업 쪽에 보시면 아까 초기화와 관련해 가지고 미님 라이브러리를 초기화를 해 주시고 로드 파일해서 코인 웨이브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nf라는 명령어 나오죠 nf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0부터 이미지 카운트만큼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마리오 언더바 00.jpg 마리오 언더바 01. 그래서 04.jpg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스 한 다음에 로드 이미지 한 다음에 마리오 언더바 그 사이에 00.01 되는 거를 여기 nf, i 여기 심평하고 e로 해서 그게 00.01.02가 되도록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마리오 그 이미지 파일들 불러오는 것들 여기 반복문으로 선언을 해 줬고요 일단 첫 번째 이미지 크기 모든 이미지 크기는 동일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 크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미지 0 하면 첫 번째 이미지죠 이 첫 번째 이미지의 넓이 첫 번째 이미지의 높이를 가지고 아예 창 크기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로 해 가지고 30을 설정해서 일부러 기존에 60인데 드로우가 좀 두 배 느리도록 느리게 반복되도록 설정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프린트 LN에서 시리얼 리스트 해 가지고 한번 이제 그 USB 연결된 목록들이 표시가 되도록 했고 이 중에서 그 USB 장치들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거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거 중에서 이렇게 이거를 호출해서 에러가 난다면 여기 프린트 LN에서 찍히는 값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드위노에 해당되는 값이 보이면 그것을 그 값을 복사해서 텍스트 형태로 여기다가 넣으셔서 바로 연결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드로우 쪽에 보시면 맨 먼저 백그라운드 명령어를 통해서 그 배경 창의 배경을 설정하는 건데 바로 이미지 변수를 바로 설정하면 그 이미지가 배경으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스 한 다음에 여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번째 현재 현재 그 프레임을 기준으로 한 몇 번째 그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if문을 통해서 만약에 프레임이 프레임이 0이 아니라면 프레임이 계속 증가하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프레임이 5가 되는 순간 다시 프레임이 0이 되도록 했죠 그래서 만약 프레임이 0인 경우에 0을 가리키면은 계속 첫 번째 그림만 유지되다가 프레임이 1로 바뀌는 순간 1 1 2 3 4로 바뀌면서 1 2 3 4로 바뀌면서 배경 이미지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서로 바뀌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5가 되면은 프레임이 0이 되면서 이미지는 첫 번째 그림으로 고정되겠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건데요 myPort.available 이랑 한 다음에 이게 0 이상인지 그러니까 아두이노 쪽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0보다 큰지 만약에 크다면은 데이터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처리를 해주는데 myPort.readString until 여기 개행문자 바로 이제 어떤 행 나눔을 기준으로 하는 문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지금 글자 두 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줄바꿈 기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줄바꿈 기호 그걸 기준으로 할 때까지 이제 텍스트 형태로 값을 읽도록 한 다음에 그 텍스트 형태로 읽은 값을 여기 val이라고 제가 선언한 이 값에 들어가도록 했고요 만약 만약 값이 잘못 읽히면 null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null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null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읽혀진 값을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했는데 트림은 예전에 배웠다시피 앞뒤에 있는 공백이나 개행문자나 이런거를 날려버리고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value에다가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double.pathdouble 그래서 double 형태 숫자 형태 값을 한번 변환을 하면서 그게 1인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만약 1이라면 여기서 지금 느낌표 되어 있죠 sound.isplaying 지금 재생 중인지 근데 재생 중이라면 true겠죠 근데 여기 느낌표는 바로 reverse 라고 해가지고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sound.isplaying 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만약에 재생 중이에요 true 근데 얘가 reverse니까 false니까 여기 if문에 안 들어가겠죠 반대로 sound.isplaying인데 재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false인데 얘가 reverse니까 거꾸로 바꿔주니까 true가 돼서 재생 안 될 때 이 if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재생 위치를 맨 앞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재생해라 라고 명령을 준 다음에 재생 효과음이 재생되면서 이미지들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은 1이다 라고 선언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은 1이다 라고 변경해 주시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프로세싱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오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고 제가 동전을 넣으면 이미지들이 바뀌면서 소리가 나죠 이번 시간 박스 그리고 초음파 센서 아두이노로 간단하게 소리나는 저금통을 한번 구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프로세싱 쪽에서 단순히 소리만 내는게 아니라 동전이 투입될 때마다 몇 개를 넣는지 한번 표시하는 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마리오를 이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나 아니면 연예인 캐릭터로 한번 바꾸셔서 재미있게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